네 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.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. 고추바사삭이에요. 이게 고블링 소스라는 것도 들고 마블링 소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무 음 이거 치킨이 시밥을 위한 치킨인 것 같습니다. 밥 안 먹으면 속상합니다. 그래서 밥을 일단 준비해놨고요. 비주얼을 봤을 때 이거는 뭐지? 치킨인가? 타버린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원래 맛있게 먹으면 숟가락이 있어야 돼요 음 음 음 밥이 지금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소스를 비벼서 이거 소스 자체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밥에다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자, 음~~ 음~~~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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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ш 오 오 오 오 저희 집에는 콜라가 없어용 죄송합니다 너무 바삭바삭해서 씹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입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블링 소스가 진짜 맛있다 마지막 조각이에요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굽네치킨이 되게 일찍 닫아요 그래서 지금 점심이거든요 점심에 치킨을 먹네요 그래도 굽네 고추바사삭을 왜 추천한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밥이 약간 끓이는 그런 맛 역시 집 앞은 볼테이너